신속의 전설 왜냐면 본섭은 지금 마 전설 저거 뭐야 전설주문설 뽑았어 뭐 만들겠어? 경로 만들어 3,600개면 2번 질르면 7,200개 얼마씩 해야 되는 거야? 되네 한 캐릭당 그러면 7,200개 딱 맞아 떨어지네 어? 그리고 어설프게 또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X돼지들 말고 그냥 방송은 방송일 뿐 방송으로 봐 또 개똥 없는 돈 털어가지고 뭐 집행검 꿈꾸지 말고 이걸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제작 이걸로? 어? 영웅 스킬 제작은 어디서 하는 거야? 여기 있나? 이벤트? 헤이븐? 헤이븐 아 여기 검사권 없네 검사권 없어 야 진짜 수동적이다 수동적 몇 번 질러야 되지? 몇 번 질러야 되지? 어? 돈은 필요 없지? 상자 닦아 상자 닦아 빨리 아 떨린다 몇 번 도전하는 거야 하나에 3번씩 3,4,2,12번 12번만에 나와주면 좋은데 떨리네 자 어떤 식으로 지를 거냐면 여기에는 지금 아펑 동생 저 뭐야 내 거 하는 동생 우리 동생이 하나 지를 거고 이거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이거 지를 거고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 밑에 두 개 이렇게 제작 준비 다 보이지? 자 3분 전 아 떨려 아 떨려 아 제발 제발 이거 뽑아야 돼 무조건 하나만 뽑자 진짜 제발 화면 4개 다 보이나요? 아이템 창 열어놔 너구 아이템 창 열어놔 보이게 자 준비해라잉 클릭할 준비 야 너 이거 닫았다 열었다 해야 돼 자 뜰 때 됐어 떴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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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확률 다 죽여놨다 안 나오고 있잖아 이거 내가 볼 땐 지금 죽여놓은 것 같은데 지금 돌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하나만 떠봐 와 누가 하나 만들었어 안 들어왔어 나한테 씹받다가 만든 것 같은데 와 씨 다 실패해놨어 땅 캐릭 참 존나 어이없다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 만든 사람 누구야 아 제발 좀 떠줘라 씹받 아 제발 아 제발 수량 매진됐어 수량 매진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열받네 아 아 아 아 누가 만들었냐 만든 사람 누구야 만든 사람 누구야 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아 이씨 시바 하나가 안 나오네 아이 죽도록 사신 것 만들었네 누가 바로 한 번 더 전화했는데 132만 원 아니 뭐 먹은 사람 있으면 팔 거 아니야 뭐 판다고 그러는 사람도 없고 아씨 봐 아 아 아 아 아